오늘 김세원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관련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뭐 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니까 제가 본 시장의 얘기로는 7월에도 100% 금리인화에 대해서 그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확률이지 그리고 의견이지 그게 어떻게 당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키움증권의 하우스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이 달라졌는데 원래 기존의 뷰는 저희는 금리인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이미 차장님이나 아니면 그 채권 담당의 그 안예아 주임 분께서 이제는 그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금리인화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그 경제 지표들이 악화될 경우 7월 그리고 12월 보통 이렇게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9월 1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1회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인화의 가능성을 키움에서 약간은 좀 더 강하게 보셨어요. 좀 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거잖아요. 그 8월 연준의 그 코멘트를 보면 6월 4일 날에 있었던 그 발언의 발언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비둘기바적인가 아닌지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그 시장의 그 성장성을 이어가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밤에 있었던 발언들을 보면 그 발언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존에 저희 연준이 생각하고 있던 그 상황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언급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비둘기바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제 생각에는 시장이 딱 원한 만큼의 비둘기바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 미국 증시 아니면 국내 증시를 보면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뭐 그 환율 아니면 상품 시장에서 방향성은 훨씬 더 커졌지만 증시 면에서는 크진 않아서 시장이 예상한 만큼 정도의 스탠스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을 위한 얘기였나라는 생각이 들죠. 미리 선반영 된 만큼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함께 우리 시청자 분들도 함께 하는데 아유 환율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좀 움직여졌으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1162원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정말 좀 가파르게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원님 자신 사실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좀 살짝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분이 정말 공격적인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직설적이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참 웃었는데 어머 이랬는데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은 거기 그 중점이 아니라 만약에 그 무역 분쟁을 떠나서 미국 경제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완화가 되든 안 되든 경제 지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악화되거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부분은 그 연준이 연준이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연준도 그렇고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독립적으로 좀 일해야 되는 건데 서로 연관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번에 파워로의 연준 의장은 그걸 잘 피해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기업들이 이익이 안 좋아지고 경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인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 넘어가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 주 발표된 뉴욕 제조업 지수도 이제 엄청 크게 부진했었고 그리고 그 주요 기관들 아이비들 뿐만 아니라 그 월드뱅크나 IMF들의 그런 글로벌 성장의 전망도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가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29분인데 저희 다른 얘기하느라고. 지금 현재 준비하신 내용 중에서도 지금 미중 무역 분야와 관련된 소식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다고요. 일단 그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상승세로 이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의 긍정적인 소식들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다. 물론 미 연준의 그런 비두기바적인 발언도 있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을 앞두고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일부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이번 주 회담을 앞두고 있대요. 이거는 오늘 들었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고 여기서 참석을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하야트 호텔, 다우, 프로로지스, UPS, 파이저, 허니웰 좀 크게 보면 제조업이 있고 또 레저가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또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폭스와겐, BHP 그리고 노키아 등 노키아는 또 화웨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회담을 왜 하냐. 그 기업들은 이제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이러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마이크로 면에서.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이 기업들한테 우리 중국 시장은 워낙 크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뭐 물건도 팔고 그랬라고 했겠죠. 네. 그렇게 이런 회담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G20을 앞두고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는 류혀와 정화통화를 해서 무역협상을 조금씩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5월부터 보면 이제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계속 격화될 거라고 이렇게 비관론이 많아졌지만 이제 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정말 무역분쟁에 대한 그런 뷰는 G20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번 까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말 이제 그 상승, 추가 상승,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부합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